됐어. 너 눈만 나오고 위나는 안 나와. 아니야. 위나 안 나와 하면서 내 등 때문에 안 나오잖아. 됐어. 안 나와. 야 니네네. 니네네 나오고. 응 그래. 됐다. 니네네. 야 택시 벗었어 지금. 좋아 좋아. 살짝 쉬는다. 잘 좋다. 컵 회사. 우리 회장님께서. 편집 되는 거지? 네? 컵 좀 전화 줘봐. 야 넌 보이지도 않는데. 얘 편집할 줄 몰라. 이게 무슨 소리였지. 날 불러보니. 아니. 어쩌고 하느니. 나는 그냥. 한 마디 해. 한 마디 해. 뭐해. 니가 한 뭐해. 저 앞으로 앞 회장님이. 회장님 해야지. 회장님 해야지. 멀리. 꼴짝이 가져와서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오래.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. 네. 네. 그래. 아유. 잘해. 그래유. 하하하하. 앞으로 25년을. 옳소. 그래유. 야 몇 살이니? 건강 찾고. 75세에서. 70. 80. 90. 90까지 쓴 사람이야. 아유. 90까지. 야. 건강을 자꾸 오래 삽니까. 늙었네. 90까지는 살아야 할 수는 있어. 그렇지? 근데. 건강하게 살아야지. 건강하게 살아야지. 건강하게 살아야지. 아주 힘들겠어. 네. 술을 안 먹어야 하는데. 너무 먹으니까. 좀 힘들지 않을까. 야. 우리 고유에 막걸리를 먹는데. 안 해. 야. 고추를 먹는데. 그래. 차. 차. 여름땐 소주야. 근데 여름땐 소주야. 나는 뭐였잖아. 아 보이는구나. 내가 잘못 봤구나. 아. 고추를 먹는데. 맞아 맞아. 이거 맞아. 나는 회장님 자꾸 아까부터 안 보여갖고. 아우. 나는 술을 오늘 너무 많이 먹는데.